생방송 쇼 음악중심 이제 곧 문자투표가 종료됩니다. 다같이 해쳐볼까요? 손을 머리 위로 올려주시고요. 5, 4, 3, 2, 1. 문자투표 종료.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최종 결과를 확인해볼까요? 보여주세요. 갑니다. 먼저 음원후반 점수입니다. 동영상 점수입니다. 시청자위원회 점수입니다. 생방송 문자투표 선수라 수상한 최종결과 보시죠. 자 오늘의 3위는요. KLC고요. 자 아이유와 샤이니 샤이니 아이유 과연 이번주 1위는요. 축하드립니다. 샤이니. 축하드립니다. 아 샤이니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 샤이니월드 이수만 형님. 스태프들한테 큰 인사드려 수고 왔네요. 이 멋진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샤이니 1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방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할 쇼쇼쇼. 안녕. 안녕. 한 번쯤 찾아. 즐기고 싶었을까. 네 가슴 안에 선. 너를 닮은 그 전. aguacón 않았을까. 안녕.